아 오늘 6대6 한중전에서 앞에서 동네형이랑 개념관이랑 불마가 사실 중국애들한테 악몽을 선사해줘 1,2,3인방이라 그리고 비부한대 부하수성 늘 개념이 한중전 안 나오실 예정입니다 3번에서 끝나겠네요 형 그냥 박사전이나 준비하세요 3번에서 끝나기 시작 사, 민 어 저는 부하수성 써봤자 다 안되 방호한 방어력이 높아서 안죽어요 다른 캐릭터였으면 졌어요 아하하하 아 네 맞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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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범죄도시 초반에 봤을 때 느낌 살렸었는데 까먹었어요 장최 장최니나 아 최진수님 알겠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니까 너무 강한가요 제 방송에서 네 제가 진산톱들이 더 강한데 틀랐네 있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개념이 플레이를 보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화면이 느려요 분명히 플레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양방은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왔는데 느려 화면이 느려서 안 돼 13대10 시그니처 사운드는 방송에서 했던 거 뭐 넌 재능이 없어나 아니면은 승민지 P.O.Q.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네 격결의 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P.O.군은 캐릭터 픽인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캐릭터 픽이 제일 중요해요 캐릭터 픽이 끝났어 아 이길 자신이 있어서 그냥 끝내버렸네 잘했다 잘했다 아 잘하자 이러다가 스틴 남겨 스틴가 지금 형 친구의 생명이지 아 야 이거 내가 쓰는 건데 나이스 아 잘했다 정신 차리고 있네 정신 차리고 있네 정신 차리고 있네 아 저것도 진짜 짜증나 저거 좋아 최후의 화장실 갔다 온다 최후의 화장실 갔다 온다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장롬의 손님 기쁜 상식 쏘고 5달쌤인거야 야 쌍놈아 뽀록이잖아 뽀록 쓰지마 아쏘비와 5알이다 약괴 잡히면 조시대 치네 나이스 아이씨 마쳐야 아 맨날 까먹어 야 살려줘 아 진짜 이 새끼는 제대로 만든게 없어 저런 새끼는 죽어 이 새끼야 와 이런 물몬빵이냐 존나 물몬이야 진짜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야 레오나로 해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아이씨 아이씨나 쉽네 미리 실수로 해보라 미리 실수로 해보라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아이씨 마이 굿프렌드 아이씨 마이 굿 sinking 그렇지 36기 중의 최후 2기 요기화의 주종 철퇴 이퇴 외진 寻找战기 消滅 아 야 사먹달라 그랬구나 끝났어 니가 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쫓아났 것도 아니잖아 이거 정보를 못 들었어 야 핸드맛 굿 그래 이거지 이게 세트스트야 방금은 번개가 암호를 깠어도 안 돼 아 현대증 난다 그리고 아 이거 뭐야 핸드맛 왜 핸드맛도 라켓시티에 계속 있다와가지고 탑질하네 좋아 가지마 가지마 암호 까고 야 끝났다 아이씨 아이씨 핸드맛 집중하려고 낯닝구만 입고 하겠습니다 아 옷이 옷이 8.7kg 정도 나가요 이 옷이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출연한다고 아우 졸라 무거워요 8.7kg짜리 옷입고 하느라 나이스 핸드맛 실수하지마 이번엔 끝내야돼 저지키 기차 그래 그래 잘했어 저지키 기차면 무한 온단 말이야 끝내야됐어 잘했어 아이고 야 번개는 워낙 작아가지고 중단이 보이네 클락 금세스 일단 케이랑 라이크 무조건 하고 하나를 뭐랄까 지금 고민중이야 잘했어 야 잘했어 야 근데 이런장난 치지마 핸드맛 약간 신났다 야 야 이거 안좋다 아이 핸드맛 G3개로 수트하나 모았다 날 야 아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내가 방심하면 안된다 그랬잖아 내가 방심하면 안된다 그랬잖아 어휴 추잡스런 새키 어휴 추잡스런 새키 어휴 추잡스런 새키 우안이기 때문에 한번씩 1자면 끝이야 그게 졸라 열받는 거야 야 졸라 잘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새끼랑 안 붙어 안 붙어 본 사람들은 다 같이 있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실수했어 다 너무 못했어 나랑 저거 못 도망가요 그만 존나 많이 다져 마지막에 데뷔 버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지막에 질려 이거 딱 해주거든요 저런 취잡한 무한 쓰는 무한이랑 버그만 쓰는 새끼를 실력으로 바른다는 게 질인다 아유 좋다 갑차야 고고 형 기다리다 못 빠지겠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